여러분이 파일을 선택하면 업로드 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에 파일의 속성을 제가 한번 볼게요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 스탠다드가 있고 스탠다드 ia 단일 영역 중복 감소 이렇게 네 가지 형태 가 있어요. 사실 다섯 가지인데 그리고 각각에 따라서 장점 단점들이 다 다르거든요 장점만 있는 녀석이 있으면 그것 밖에 없겠죠 서로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의 성격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의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본부림을 치다가 갑자기 부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런 정교한 스토리지 클래스가 필요할 리가 없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대규모로 처음부터 쓸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쓰십시오 스탠다드를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차이만으로도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클래스 타입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적정 수준에서 자기의 학습 노력을 지금 쏟을 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짝만 말씀드리면 여기 스탠다드 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이는 인프리퀸트 아이는 액세스입니다 인프리퀸트 액세스는 자주 접속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제일 좋은 거 모든 면에서 스탠다드랑 똑같은데 자주 접속하지 않는 파일의 경우에는 얘를 쓰시면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데 얘를 썼는데 자주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일 영역이라는 것은 스탠다드IA랑 똑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잃어버려도 되는 파일인 거예요 스탠다드와 스탠다드IA는 여기 보면 가용 영역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소 3개의 복제본을 만드는데 백업용으로 단일 영역IA는 복제본이 하나예요 하나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은 웬만하면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잃어버릴 가능성이 얘들보다는 훨씬 높긴 한 거예요 그런 파일은 여기에 저장하면 되고 중복감소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제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권장하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S3의 홈페이지로 가서 여기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중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존 글래시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래시어는 이제 빙하라는 뜻이거든요 빙하가 뭐예요? 그냥 꽁꽁 얼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빙하처럼 그냥 얼려놓기만 하면 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저걸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법적으로 여러분이 보관해야 될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수증 같은 거 대한민국에서 영수증을 5년 동안은 보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여기 아마존 글래시어라고 하는 곳에 보관해 놓으면 훨씬 싸요 그런데 이 글래시어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올 때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바로바로 꺼내 써야 되는 건 여기다 두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류는 이 모든 장점만 가지고 있는 저장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래서 S3는 여러분들한테 선택지를 주고 여러분들은 그 선택지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는 걸 통해서 이 모든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길이겠죠 험난한 길이죠 이렇게 해서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요금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